3.2.2.1 너도 고생 많았어 24살 먹고 와 머저리 멍청이 뭐하러 주시냐 짜증나 사실 저에게는 여어 같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학교를 나올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2.2.3 2.3 2.3 아 맞다 우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버스에서 내려 근처 화장실로 죽어라 뛰어갔습니다 2.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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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저의 구린 흑역사입니다 3.3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흑역사는 무엇인가요?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천부통에 상품을 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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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3 2.3 2.3 2.3 2.3 2.3